맛있어! 오늘 엄마는 고구마 좋으면 어떻게 떳는 거야? 땅 오오오 감사합니다 뭔가 얘 입술이 좀 더... 꼬로로! 킹띠 꼬덕, 꼬덕, 꼬덕 이렇게 해야 해 살이 쪘는데도 잘 맞네 크리스도 왔다 나한테 잡아먹어 양말 벗지 양말 누가 벗으래? 양말 애기 뺏어 애기 뺏어 애기 뺏어 애기 뺏어 애기 뺏어 애기 뺏어 정답 애기 뺏어 자막 정답 양말 벗기 잠시만 정답 먹자! 맛있다. 저걸 먹어야 해. 이거! 가자. 맛있어. 맛있어? 밥이 있어. 밥이랑.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맛있어. 브라운이 맛있어. 내가 고추맛 맛있어. 오늘 엄마는 고추맛이 아니라 내가 고추맛. 맛있어. 엄마가 결정한 빵이고 누가 결정한 빵하니까. 아니, 아니, 아니. 밀렐라. 밀렐라. 먹을까 봐. 안 되지. 거실에 이 정도 큰 거 두고 생활하는 거 좋은 거 같아. 아,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하루 종일 침대에 있네? 하루 종일 침대에 있네? 이 녀석들. 입원하고 싶다. 맛있어. 오. 오. 맛지? 음. 오늘은 복주하는 날. 고마워, 마사지 껍데기 말아 너 먹고 있지? 응 나 이렇게 더 말했어 카메라 귀엽다 작을 때 잘 먹는 아기 엄마들은 계속 느꼈다는 거잖아 그렇지 엄마, 다위도 안 갔다 내가 갔다 다위도 안 갔다 뭐 갖고 싶다고 했지? 고마워, 그냥 숟가락 응, 뽀 그냥 이유라랑 모아가지고 너무 오드러웠어 부러웠어 내 사라졌어 부러웠어? 내일 살까? 좋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런 맨날 사려고 했대 어디에 숟가락을 이렇게 팔까? 어? 여기 있다 동돌이 내가 이건 좀 줄다 호기 어때? 싫은데 이거 인드라 맨날 작품은 힘든 거 그래? 인드라가 이번엔 이거 해? 이거 안되지? 하아 다이로 해봐 뭘 사시냐 자 엄마 가방 엄마 예쁜 가방 엄마 숟가락도 어디갔지? 계란 타이머 카메라야 나 오늘 다리소에서 내 숟가락봉 샀어 복숭아야 계단도 설명해줄게 이케아 당근에서 팔길래 거기서 샀어 수요일날 가지러 갈거야 어떻게 뜯는거야? 화장실에 넣는거 이거 뜯는거 아니야 그냥 이대로 계란 삶을 전자렌지 덮개 센서등 누가 화장실 밤에 혼자 갈 때 무섭다고 하잖아 이거 샀어 그러면 자동으로 불 켜질거야 현관에서처럼 여기다가 달고 이거 이불청소기야 침구청소기 돌돌이로 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이 강아지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안없어지더라고 짜잔 오 되게 바쁘다 오 매쉽 매쉽 안에 UV 램프도 있어서 찐득이랑 먼지 다 살균 된대 찐득이 버리지마 찐득이 버리지마 찐득이 왜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거야 찐득이 제일 좋아해 키우려고 찐득이 찐득이 아니고 생쥐찐득이 아니고 벌레 있어 해충 근데 근데 우리를 아프게 하는 움직이는 거 슝슝 좋은데? 좋지? 가볍지? 고기는 하루부터 좋을까 안좋을까? 그리고 해충 해충 이거 뭐야? 액션 카드 영어 카드인데 이렇게 두 생활하는 곳에 붙여주려고 power touch your nose 오 알아듣네 brush your teeth 향을 어떻게 해야 되지? press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hands oh wash your face 이 땡클 샤워 땡클 샤워 물을 좀 주워 eat a lamp push the chair 이건 좀 어렵다. 푸... 푸... 아, 이거는 세팅 온 더 체얼. 푸시 더 체얼. 의자. 호호, 짱이. 아, 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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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유어 니즈. 터... 터치 유어 니즈? 어우, 우리 돈 너무 잘하는데? 그렇나요? 여기 아이스크림 그려져 있는데, 뒤에? 아이스크림. 모르겠다. 저기서 아빠 머리 자를 거고, 우리는 붕어빵 사러 가자. 갔다와. 붕어빵. 붕어빵 끝났어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아,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아, 떡갈비. 여섯 장, 여섯 장. 요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영랑스레찌개 떡갈비. 어, 저기 붕어빵 파나? 저 탕후루집에 붕어빵 써있는데? 가보자, 탕후루집. 자자자자자자자자자. 힝! 아, 손, 손가락 엄지도 세보여. 붕어다, 붕어. 슈크림 완두. 어, 나 완두 먹을래. 두 완두가 제일 먹고 싶어? 나는 콩쥬아. 콩쥬아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120.6.3 빨리 빨리 12.6.3 1.4 1.5 1.5 2.5 1.5 2.5 3 3 3 아빠 머리 감고 있다 블루클럽은 저렇게 스스로 머리 감아야 된대 왜 혼자 감아야 된대? 저기는 그게 그렇게 약속돼 있대 나 혼자서 웃어도 여기가 왜 안 돼? 그러니까 두는 블루클럽은 못 다니겠다 뭐라고? 영같다 맞아 도연 봉암팡주 이모가 인형 배추 인형같이 귀여워 머리 어때? 맛있어? 호호 불어서 먹어요 이런 거야 완두 붕어 얘 입술이 좀 도톰하다 눈도 크고 맛있다 완두만 맛있는데 두야? 두가 고른 거 맛있다 나 한 번 해보고 있어 맛있는데? 응 좋다 우리 붕색관이 나중 팝콜같이 하나 묶어버린 거야 이거 완두야? 이게 완두야? 완두 앙금 네 복잡할 오늘 도야 우리 트리 꺼내려고 응 으악 너 불렀는데 나 눈이 어제 너무 안 들러서 눈은 뜨지 못했었어 진짜? 흐흐흐흐 내려줄래 호호 아헤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봉덩이 수영 봉덩이 수영 많이 했어? 엉덩이 수영 잘 뜨게 눈 뜨지 못했었어 열났지 우리 애기 밤에 계속 계속 울었어? 뭐가 좀 병이 돌고 있나봐 지금 눌고 한 개가 쪘어 엄청 웃었어 근데 너무 깎여서 불편했지 떼도 괜찮아 떼도 괜찮아? 깨끗이 청소하고 시간 남으면 우리 트리까지 꾸미자 내가 그냥 제조를 가져올 엄마! 옛날에 내가 생일때 재밌게 할래요? 이런 상태 아 정말 진짜 좋다 청소해볼까? 쭉 내려가 줄 수 있어? 왜 자꾸 장난감 갖고 오나 아니 불빛 이거 지금 청소기랑 달라서 하면 안 빨래 들어가는다 이렇게한다 안 만들어가 응! 와 이거 봐, 두야. 어떤 거 했을래? 우리 둘이 다 했는데. 어제 부추가 자고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제 쭉 밀어가자. 네. 잘하는데? 그렇지. 안녕히 계세요, 넌. 혹시 화분이 형도 청소해줄 수 있어? 그럼, 얘네들? 응. 아, 어? 신기하다. UV가 안 나오고, 붙어야만 나와. 이렇게. 청소해줘서 고마워. 오구, 력. 잘했다. 잘하는데? 네. 너무해? 어제 청소기 다 돌리고 잤는데. 대박이요. 우리 너무 자꾸 요즘 눈병 걸리고 이래서. 엄마가 좀 자주 해줄게, 이제. 쌍둥이들도 부탁해. 알았어. 어머니 형도? 알았지? 살균 중입니다. 살균 중입니다. 아, 놀라운 계란. 후루루루룩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탈탈치면서. 꺼진 먼지를 하는 거야. 안 빨아들여. 이거 봐, 엄청 엄청 신기하지? 부추. 다 박힌털들이 하나도 없어. 갑자기, 이렇게? 우와. 으아... 뿅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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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개구라 개구라 뽀로로 뽀로로 어린이다 뽀로로 아직 조금 어린이 과정으로 가고 있나보다 뽀로로 뽀로로 개구라 불러볼래? 개구라 저거 먼저 펴야 돼 먼저 잘하는 사람 귀엽다 인형 낙세 헤어지고 싶어 나도 누구지 뜬그림 뜬그림이 먼저 이끼네 그리본을 해서 우리 와이프가 인스타 친구인가 봐 스토리 롤 피오라 같다고 아 소리오빠도 디엘 왔어 엄청 웃었어 신솔이가 열심히 가 공부 대단하잖아 콤보 써놓고 연습하고 있는게 열심히 사는구나 메모장에 해놓은거 산타 산타 그냥 찌개 야 또 흥 흥 아 또 흥 아 요즘 흥 아 이런거 달래도 이곳도 다르죠 엄마 이것도 잘해라 얘네 이쁘다 에이 너 이거 뭐야 이거 뭐? 밤에 들어와요 우리 알기? 너무 재밌어서 다 흘리고 놀고 있어 괜찮아 우리 청소하면 되니 김티 도더더더 도더더 도더더더 도럼 왔다 금방 7 1 콜레 Lam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